오 마이 갓! 귀한 경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시즌 단 한판밖에 등장하지 않은 대상력의 원디레시, 어서 빨리 감상해볼까요?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하네요. 이걸 안 먹어? 잡나 잘했네요. 구조렝이 이게 안풀려? 깔끔! 트롤 아닙니다. 트롤 아닙니다. 혼자 미드 정글을 때려잡는 페마 유시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카운브의 참교육 카운브의 참교육 카운브의 참교육 카운브의 참교육 카운브에 참교육 헷갈리 등장 헷갈리 등장 이런 미드랑만 게임하고 싶네요. 헷갈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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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페이커 팬미팅 파비 파는 피지 포탑 피지 코멩 스킷 피지 하면 도저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